자 단어 다른 말로 낱말이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건 뭐라 그러느냐 최소의 자립형식이다. 아까 전에 자립형태소 배웠잖아요. 자립형태소가 뭐라고요? 혼자 앞뒤를 떼어서 독립적으로 쓸 수 있다. 조사인데 예외가 있었어. 품사 중에. 무슨 품사? 조사랑 용언이었는데. 그쵸? 근데 그 용언은 어간어미 합치면 독립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영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있어요. 누구예요? 조사조사. 조사는 무조건 붙였어야 되거든. 그래서 조사는 뭐다? 의존형태소라고. 아까 배웠어요. 의존형태소. 앞말에 붙였어야 돼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의존형태소인 조사는 따로 알아두자. 자 그 다음에 어근과 접사라는 개념을 배워야 우리가 이 부분을 배울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아까 전에 어간을 배웠죠. 간이 무슨 간? 한자 중에 무슨 간? 몸통 간이잖아요. 여긴 근이야. 여러분 기억 들어갔다고 비슷하다고 하면 안 돼. 그게 선생님 어간이랑 어근이랑 헷갈려요. 이런 분들은 공통점이 어간의 간이 무슨 간인지 어근의 근이 무슨 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자 몸통의 반대말은 꼬리. 이게 뭐가 어려워. 그럼 어간어미잖아. 그러면 이렇게 짝이고 어근의 근은 무슨 근? 뿌리근. 뿌리. 여러분 뿌리하면 아까 몸통 꼬리라고 하면 도마뱀 생각하면 돼. 동물이야. 자 근데 뿌리라고 하면 식물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전에 기술가정시간 과목 있었어요? 더 나이 많으신 분들은 실과라고 했을 겁니다. 어쨌든 뭐 토마토 방울토마토 심고 막 그 학교 화단에다가. 그렇죠? 그리고 태극기한 만들고 말이지. 기술. 뭐 그리고 접붙이기 이런 거 배우고 말이야. 한해사리풀 막 이런 거 배우고. 자 거기서 우리가 이제 그 접사라고 할 때 접이 뭐냐면 붙이다 접자예요. 자 여러분 이게 붙인다. 접붙이기라는 말이 있죠? 식물을 재배할 때 뭔가 나무에 수종이 같으면 나무 종류가 같으면 저쪽 가지를 썰어서 이쪽 가지에 붙이면 붙어. 접붙이기.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생각을 해보면 딱 이해가 돼. 뿌리는 하나인데 어떤 가지에 접을 붙인 거야. 그럼 거기서 열매가 좀 남다른 게 열려. 그게 새로운 단어의 탄생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파생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자 그럼 내용 보죠.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뿌리. 이게 어근인데. 근데 거기에 붙여서 접해서 그 뜻을. 근데 이 뜻이 어휘적인 뜻일 수도 있고 문법적인 뜻일 수도 있다고 했어요. 접사. 어휘적인 뜻이든 문법적인 뜻이든 수식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풋사과. 어떤 사과예요? 덜 익었죠? 그냥 사과가 아니라 풋이라는 접사를 붙이면 덜 익었다.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정이라는 말이 수식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밑에 도식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식을. 자 여기서 내가 아까 실과라고 했잖아. 기술 가정 실과라고 했다는 실과 배우신 분들끼리 단합하고 있어요. 지금 나이 몇 살이야. 지금 그러면 제 또래라는 얘기인데. 이제 앞자리가 막 이제 바뀌려고 하는 분들인데. 되게 좋아하네. 그럼 보시죠. 저는 이 공무원 수험계에는 정말 다양한 연령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진짜 10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정말 제가 제 수업을 듣고 합격하셔서 합격수기를 남기셨던 만학도 중 최고 연령이 48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기업을 다니시다가 기술직이었는데 시험을 아예 보셔가지고 이렇게 붙으셔서 면접 스터디 들어오셨는데. 근데 되게 멋있는 게 멋있는 게 연령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 면접 스터디 같은 것들을 그냥 눈팅만 하려고 하시거든요. 이렇게 카톡방이나 이런 데서 잘 안 나오신단 말이야. 쑥스러워서. 근데 너무나 씩씩하게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모든 그 동생들의 사랑을 받으셨어요. 저 아저씨 너무 귀엽다. 이러면서 막. 그리고 되게 씩씩하게 면접 스터디 하시고. 그리고 이제 본인은 나에게 1%라도 꼰대끼가 남았다면 다 빼고 가겠다. 막 이런. 그리고 가가지고 새내기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그래서 되게 멋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나이 좀 있으신 분들. 멋있는 만학도가 되셔가지고. 꼭 이렇게 붙으셔서. 그래서 그리고 요즘 친구들이 되게 나이가 많은데 붙은 합격자들을 뭐 요즘 MG세대들이 배척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귀여워합니다. 그래서 도와드리려고 막 하고. 그래서 되게 잘 지내요. 자 그럼 진행할게요. 자 여기서 자꾸 누나라고 부르지만 여기 30대들. 어쨌든 내용 볼게요. 단어에 두 가지 종류를 먼저 크게 나눠서. 단일어다 복합어다라고 하는데 단일하다의 단자 아까부터 계속 나왔어. 단음절. 단순한 거지. 자 그때 단일어라는 건. 자 이 어근. 뿌리가 하나야. 어근은 하나다. 어근이 하나다. 뿌리가 하나고. 접을 붙이지 않은 순수한 상태. 그러니 접사가 없다. 어근이 하나면서 접사 없음. 그럼 순수한 상태야. 그게 단일어고. 그 다음에 복합어는 어근이 많거나 접을 붙인 거죠. 그래서 접사를 붙이면 접사를 플러스하면 파생어가 되고. 어근끼리 어근대 어근을 결합을 해서 어근이 막 두 개 이상이 되면 합성어가 돼요. 자 그러면 파생어에서 접사를 붙일 때 접사가 어디에 붙는 접사냐에 따라서 두가 뭐고 미가 볼까요. 아까 미 봤네. 꼬리. 그럼 두는 머리두. 그래서 앞에 붙는 거랑 뒤에 붙는 게 있는 거죠. 머리두 꼬리미 접두사 접미사 얘네들은 접사. 자 여기서 앞에 붙는 접두사들은 아까 풋사과의 풋처럼 주로 의미를 더해줘요. 그래서 주로 의미를 더해주는 한정접사인데 주로 의미를 더해준다. 근데 뒤에 오는 접미사 같은 경우는 역할을 크게 의미를 더해주는 한정접사랑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 지배적 접사로 나누는데 이 지배적 접사라는 거에 이 지배력이 어마어마하다 이거예요. 아니 뭐길래 지배력이 어마어마하냐. 품사를 결정짓고 말이지. 품사를 막 결정지어줄 수도 있고. 피동을 만들거나 사동을 만들거나 막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말들 아직 모르겠죠. 괜찮아요. 배울 거예요. 품사를 결정해주는 접사들. 예를 들어 먹다가 있어. 근데 먹이. 자 여러분 뭘 붙이니까 명사됐어요? 이를 붙이니까 명사됐죠. 자 예시 한 개만 쓸게요. 먹다는 동사인데 먹이 했더니 명사가 됐다. 자 그럼 우리는 이때 여기 이 이를 명사화 접사라고 해요. 명사화 접사 명사 파생 접사 명사화 접사 같은 말이에요. 명사를 만들어준다. 여러분 화가 뭐라고 그랬어요 한자로? 그게 된다. 명사가 되게 해준다. 이런 거죠. 자 그러니 접사 주제에 본체의 DNA를 바꿔버리는 거야. 어마어마한 영향력이지. 그래서 지배적인 접사라고 말을 해요. 자 그 다음에 피동이나 사동이라는 건 뭐냐면 자 먹다를 두고 해볼게요. 먹다라는 말을 만약에 먹히다라고 하면 내가 빵을 먹는 건 내가 먹다 하지. 근데 내가 호랑이하게 먹히면 먹다를 어떻게 내게 당하지. 자 그래서 피동은 당하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먹이다. 아기에게 이유식을 먹이다 하면 시키는 게 돼요. 사동은 시킴. 그래서 피동이나 사동 피동 사동 피동 사동 피동이나 사동이나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접사가 어디예요? 히 이 이런 거지.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피동이나 사동접사 보니까 위치가 무엇과 무엇 사이에요? 먹이랑 다 사이죠. 그래서 우리가 동사나 동사나 형용사일 때는 보면은 어간이랑 몸통이랑 꼬리 사이에 접미사가 들어와. 접미사가 맨 끝에 가는 게 아니야. 네. 요런 점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모국어 화자니까 자연스럽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파악을 이렇게 해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성어로 가볼게요. 합성은 뿌리 대 뿌리를 한 화분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꽃밭 꽃다발 꽃바구니 이렇게 할 때 꽃이라는 어근이 있고 뒤에도 다 단어예요. 밭 바구니 다발 이런 것도 다 하나씩 명사거든. 네. 그래서 이렇게 단어와 단어가 결합을 하는 건데 이때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서 문법을 잘 지키면서 결합하면 통사적 합성어라고 하고요. 문법을 어기잖아? 그러면 비문법적이다. 자 이거를 비 안을 비 통사가 문장이야. 자 그러면 문장 문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문장 문법을 어긴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자연스럽게 합성했다. 얘는 아주 반칙하면서 합성했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쉬마 배우게 되면 어떤 게 룰을 따른 것이고 어떤 게 반칙을 하는 것인지 그 디테일을 배우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의미에 따라서 병렬 종속 융합합성어가 있는데 이거는 두 말이 합쳐질 때 얘네들의 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병렬은 A와 B가 결합을 했는데 이게 어근 A 어근 B인데 얘네들의 중요도가 같아. 중요도가 같아. 아들 딸 이라고 한다고 해봐. 그러면 아들 딸이 뭐예요? 아들과 딸은 대등 그리고 부모 아비부 어미모 어 이러면 이제 뭐다? 병렬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종속적인 건 우리나라 말은 앞에서 주로 뒤를 꾸미죠. 앞말이 뒷말을 꾸며 할미꽃 어떤 꽃 할미꽃 어떤 꽃 국화꽃 어떤 꽃 장미꽃 어떤 수건 손수건 이런 식으로 어떤 수레 손수레 어떤 붙여 돌붙여 어떤 다리 돌다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융합은 외국인들이 이거 진짜 싫어해. 단어 외울 때 아니 상관도 없는 봄과 가을을 합쳤는데 왜 어르신 연세냐 자 춘추 올해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근데 그 춘추라는 말을 갈라서 보면 봄과 가을이잖아요. 근데 올해 봄과을 어떻게 되세요? 그게 왜 어르신의 나이 연세를 묻는 거냐 이런 건 학습해야 되잖아. 다 건건히 외워야 되지. 그래서 이제 합성어에서 의미추론이 안 되는 파트 1 더하기 1했는데 뿅 5 6 10 이렇게 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융합합성어예요. 관습적인 합성어라고도 하죠.